3억 2천 어? 거기 뭐 얼마짜리 잡혔다고? 뭐? 3억 2천? 3억 2천은 뭐 쉽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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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3억 뭐야? 지니우스에서 혹시 이거 코난 그거예요? 범인은 여기 있다 집에 가신 줄 알았잖아? 한 3시간 동안 안 보이시던데 여기 뭐 도박장인가요? 보드게임 카페 오신 여러분들 이거 되는 거예요? 이거 교란작전 같은데 되는 거예요? 여러분들은 오늘 재미있는 게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더 많은 칩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 야바이에요? 머리카락은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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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이상한데?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야 딜러를 그냥 알바를 써요 나도 그건디? 아니지 내가 먼저 집었는디? 아니지 내가 먼저 집었는디? 아니지 내가 먼저니까 칩 안 걸었는디? 각자의 컵을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셋 첫 번째 판은 공기입니다 공기? 아 나 공기 안 해봤는데 돌을 먼저 오픈하신 성팩님이 선입니다 공기 진짜 못하는데 시작하십시오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승자이십니다 아이씨 너무 먼데? 도전! 나 여기까지 간 거 처음이야 나 여기까지 간 거 처음이야 그래도 잘한다 어 이거 배쓰기 있어요? 어? 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배쓰기 자신의 자산으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자산이요? 예예예예예 이게 다 성품이에요 성품 예예예예예 갈게요 쉬다 가십시오 쉬다 가십시오 우리 다 해? 네 어? 롯됐다 수산물 손질 다음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! 내가 이겼다 근데 칩을 안 걸었는데요 딜러님 두 번째 게임은 할리갈리입니다 방금 공개해서 이기신 수빙수님 수빙수님에게는 아이템 우선 선정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전당포로 가십시오 전당포가 있어요? 그래도 전당포 가면 돼요 지금? 전당포 갔다 올게요 제일 전당포? 저 이겨가지고 아이템 하나 준다던디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종이는 쓸데없어 보이는데 안경은 이게 제일 쓸데없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놨어요? 아휴 나 이따가 왠지 마그네식 부족할 것 같아 뭐 가져갈게요 오늘 오후에는 전당포에 좋은 게 많네 선폐님도 다녀오시면 됩니다 어? 저도 다녀옵니까? 응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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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하나요? 네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좀 더우셨나봐요? 선폐님도 좋게 왠지 저는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게 마음에 든단 말이죠 저한테 이런 거에 원래 최종 버스가 소모했습니다 어우 좋은 거 많던데? 응 응 뭐 골랐어? 넌 내가 뭔 거르지 모르잖아 난 네가 뭘 거르지는 알지 네가 나 뭘 거르지는 모르잖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? 여기 딜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번 게임 할리갈리는 칩이 스묵에 걸린 게임입니다 내가 지금 스묵에 있으니까 따 버리네? 따 버리네? 이야 귀를 잡아주세요 종을 칠 한쪽 손을 귀에 대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공개에서 이기신 수빈스님 선입니다 제가 먼저 까는 거예요?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거 계속 까는 거예요? 나 할리갈리 처음이라 아 생각하지 마 다 가져간다고? 이렇게 가져가는 거 맞죠? 아 이거 아니구나 빨리 빨리 아 시간 없어 잘해 왜 왜 왜 왜 가져와? 왜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가는데? 왜 안 가져가는데? 다섯 개 안 나왔잖아 나왔어 잘 보이게 좀 해줘 여기 나 안 보이니까 여기 아 진짜 아니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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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새끼야 야 아 씨 입 좀 빨라졌네 뭐해 뭐해 안 가져가? 나 이쪽 손으로 안 치고 이쪽 손으로 졌어 화단장 주십시오 7초 6초 5초 4초 뭐 하는 거야 게임 끝났습니다 너무 쉬워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딱 봐도 지셨으니 세진 않겠습니다 첫 판은 선배님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판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어? 잠깐만요 멈춰주시겠어요? 일시정지 승리를 붙여버리겠습니다 종이치 선택권? 왼손을 여기다 넣으니까 요쯤 넣을게요 요쯤 넣으면 딱 이거 진짜 너무하다 그럼 나 팔도 자를 거야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되셨으면 시작 왜 진짜 왜 이렇게 오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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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기 누가 붙였어? 불가마 붙였나 보다 준비성 철저하시네 박사장 여기 그 봉투 하나 갖고 와 뭔 봉투? 뭔 봉투? 종량지? 총 세 판 중에 두 판 이기신 선생님 승리입니다 축하자입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룰렛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렛은 현재 가지고 계신 칩의 개수를 변동시킵니다 제가 대표인데 연차가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해요? 제 연차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뭔 개소리야? 전 재산 직원한테 화나? 줄 돈도 없어? 칩을 8개 얻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팁? 땡큐 돌려주십시오 그거 왜 자꾸 돌아가게 에미넴 연차 11 그 에미넴 연차라고 안 서 있잖아요 왜 얼굴 빨개져요 나 이거 진짜 무서워하는데 통나무 아저씨입니다 입어판부터 배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숫자를 적어서 배팅할 칩과 함께 저에게 주십시오 먼저 가세요 두 개 받았습니다 두 개 받고 하나 더 총 세 개 하셨습니다 받아! 칩 총 6개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빙수님 12 성팽님 14 제가 먼저 하나요? 네 성팽님 선입니다 누른 거 아니야? 들어간 거 아니야? 아 나 이거 무서워하는데 가라앉아 나에게 행운을 줘 하지마 그런 거 오컬 오컬 오케이 오컬 깨 깨오 깨오 지금이다, 지금 кра악 지금 오케이 버리 righteous 버리nde 총 오자 씨는 일곱 번째 날아갔습니다 12번 선택하신 수빈수님 승리 벅시 세븐! 이겼어 두 번째 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2 아니면 13을 해야 되는 건가? 아니지 그곳을 누가 누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몇 개? 수빈수님 4개 4개? 그럼 전 4개 바꿔 두 개 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했지 두 개 바꿔 두 개 더! 굿! 이래야 게임 이제 칩 총 16개 수빈수님 7 10 11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아! 마이 핑크검! 이상한 소리내지 마 여기다! 망했다 졌다 잠깐만 안 놀린 거 없나? 성팽님 승리하셨습니다 성팽님의 승리로 칩 16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판 시작하겠습니다 두 자리 했어구나 보는 게 어딨어? 아파는데 왜 숙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숙소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성팽님 총 15개 거셨습니다 나 15개 없다고 와 15개네 수빈수님 올인하시면 됩니다 올인 수빈수님 올인하셨습니다 성팽님 12 수빈수님 13 마지막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안에 끝내드리죠 TP 3 3 3 2 스펙슨님 총 30개 사진 кот 입습니다 키미 흠이 진진하네요 선배닛지 개수 Чтобы 총 37개 수빙 순위 총 30개입니다 이번 판에서 이기신 선배님 죄송합니다 내가 순위했어요 이번 판에서 이기신 수빙 순위 수빙 순위에게는 아이템 우선 선정권이 있습니다 또 바나나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지? 아닙니다 나오세요 저 왕팔이 또 나왔네 뭐예요 출장이에요? 뭐야 저 먼저 골라요? 네 왠지 뭘까? 수빙 순위 선택하셨습니다 네 형팬님 일단 멀쩡한 거 하나 고르고요 하나 고르고요가 하나같이 아니에요? 끝났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 두 개 아니야? 잘가요 그 출장비도 받아요? 아하하하하 이번 게임 쟁갑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껌인가? 각자 뽑으신 아이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칩 칩 칩 소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선배님 세 개 자 세 개 받고 세 개 더 아 좋아요 네 칩 총 열두 개로 첫 판 시작하겠습니다 오 Leist 따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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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따랁 따랁 아하하하 Hor 하 아하하 아 하하 하지 마 진짜 그거 하지 마 이거 경고 좀 주세요 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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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였지? 안 움직였지? 안 움직, 안 움직, 안 움직였지? 모두가 움직이는데요? 아유 진짜! 첫 판 승리하신 성팬님 네 십 열두 개 반세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판 시작하기에 앞서 배팅해 주십시오 스물 네 개 남으셨죠? 반만 가져갈게요 성팬님 열두 개 받아! 수비 승리 열두 개 총 스물 네 개로 두 번째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선입니다 성팬님 또 또 또! 이거 경고!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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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런 거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뭘 줘 뭘 줘 뭘 줘? 그걸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인마! 화났어? 아니지 원래 발표가 이래 deny 아니 아니 진짜로 와 진짜 아 아 진짜 아... 두 번째 라운드! 수빙순 님의 승리... 칩 스물 네 개! 감사합니다! 성팬 님! 칩 갭수 30개! 수빙순 님! 칩 36개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인디언 포커입니다 오! 아이 라이익! 인디언 포커! 이전 게임에서 이기신 수빙순 님이 먼저 뽑으시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트윙슨 트윙슨 5개 내셨습니다 콩팩님 빨리 끝내시죠 15개 내셨습니다 접근하겠습니다 3 2 1 콩팩님이 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윙슨 게임을 못하냐 아이고 정말 다음판 성팩님 선입니다 하나 둘 셋 저거 먼전가요? 주고 보내주세요 아 씨 탄칩스 예스 마이탐 하나 둘 셋 두 개 왔고 아홉 개 일곱 개 더 거셨습니다 죽어 하나 둘 셋 오케이 괜찮아 하나 둘 셋 죽어 뭐가 넣은 거야? 네 개 죽어 하나 둘 셋 갈게요 하나 둘 셋 두 개 두 개 두 개 맞고 다섯 개다 두 개 맞고 죽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개 맞고 열 개 더 거셨습니다 자신 있으세요? 몰라 인생 한 방이라고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린이야, 그게! 당신도 어린... 하나, 둘, 셋! 수빙수님 파산하셨습니다. 아휴, 진짜... 안녕...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성패님 최종 우승 아저씨입니다. 상대도 안 되지! 우승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 상품은... 비싼 거? 이게 뭐야? 색종이야? 하나, 둘, 셋! 아이패드보다 가격 업다운! 그냥 열어, 이씨! 하나, 둘, 셋! 아이패드보다 업이네? 어우, 감사합니다! 아휴, 우리 딜러님! 갈 때 택시비도 하시고 해선국도 안 그래도 하시고요. 선물을 아주 좋은 거 하셨네. 아싸, 소원권! 아싸, 소원권! 아싸, 소원권! 아싸, 소원권!